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지난주에 또 행복한 꽃그릇에서 이렇게 예쁜 코코 9종 세트를 협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름이고 해서 여러분께 이벤트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렇게 협찬을 받아 가지고 제가 이것도 코코 9종 세트 여러분께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9종 세트라 좀 나누기가 힘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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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해서 4분께 드릴 예정이에요 4분께 이벤트 추첨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제가 이거 9종 세트 이게 9개에 52,200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행복한 꽃그릇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화분인데요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네 아주 더욱더 예쁜 그런 화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밴드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요 그쪽에 한번 가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상자에서 미리 다 꺼내놓고 센티를 좀 위에다 써놨거든요 가로, 세로 너비랑 높이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쁘게 풀르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어떤 것들이 아홉 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있는 세 가지는 똑같은 종류에요 이제 크기가 똑같구요 무늬도 똑같아요 장미문양인데 색깔만 다를 뿐입니다 요거 한번 풀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장미문양과 예쁜 입이 가로는 여기 너비는 10cm고 높이는 11cm 에요 가로 10cm 높이 11cm 요게 세 가지가 똑같답니다 요거는 색깔이 좀 다르죠 요거랑 그레이와 푸른 스카이색 하늘색이 이렇게 같이 바탕이 되어있고 꽃무늬는 보라무늬와 핑크무늬 퍼플과 핑크무늬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구요 요것도 나름대로 금색, 골드색 골드색과 레드색 장미문양이 이렇게 있구요 여기는 또 갈색으로 이렇게 바탕이 되어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조금 정과하고 색감은 비슷한데 저거는 이제 약간 반들반들 빛이 나는 거고 이거는 빛이 안나는 그런 모양이에요 골드무늬에 장미문양에 꽃문양이 있고 똑같아요 이거 문양은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요거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뒤에 있던 걸 앞으로 뺐는데요 요거는 가로가 3개의 크기는 똑같아요 가로가 너비가 9cm, 세로가 11cm에요 요것도 이제 문양은 장미문양이구요 색감은 저 뒤에 있는 저거하고 똑같아요 요거는 똑같고 요것도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똑같구요 네 요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음 이벤트를 좀 이따 할거에요 요거는 이제 짝지어서 할거에요 두개 두개씩 하고 세개는 또 한꺼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가로가 9cm, 세로가 12cm 요거랑 크기가 거의 똑같네요 가로 너비가 9cm, 높이가 11cm 색깔은 거의 저 앞에꺼 두가지랑 똑같아요 요것도 처음에 퍼플무늬와 핑크무늬 섞여있는거 바탕은 그레이와 하늘색 무늬가 이렇게 섞여있는거 요것도 골드무늬 갈색 무늬 세개 요렇게 해서 세가지 세가지가 요렇게 있어요 이벤트를 어떻게 할거냐면 한번 정해볼게요 요거 이제 1등 2등 3등 4등 까지만 드리겠어요 하나를 좀 드리게 뭐 해가지고 하나는 그냥 제가 쓰는거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1등에는 요거 요거 드릴거에요 요거 하고 장미 문양 퍼플색 장미 문양의 바탕은 그레이와 하늘색이 같이 섞여있는 두개 1등 드릴거구요 그 다음에 2등에는 약간 반들반들 약간 라카치리라 그럴까 그게 이제 들어가있는 똑같은 장미 문양의 하나는 낮은거 높은거 이렇게 두개 드릴거구요 2등 3등은 골드 옐로우색의 장미 문양의 갈색이 들어있는 요런 두가지 높낮이가 좀 다른 두가지 3등 드릴거구요 요건 4등입니다 네 4등 요거 두개 드리고 요거 하나 남은거는 그냥 제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홉종에 아홉종에 5만 2천 2백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협찬을 받았고 여러분께 이벤트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혹시 이걸 세트로 어 이렇게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은 행복한 끝그룹 밴드에 들어가셔서 이거를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음 9개에 5만 2천 2백원이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요 이게 어 뭐죠 큰거거든요 한 중품 정도 심을 정도의 크기에요 그래서 저 뒤에꺼는 좀 약간 어 이렇게 축축 늘어져 있는 그런 이제 높이가 좀 높은 거니까 그런거 심으면 되시고 거의 이제 속 어 다육이 소품 보다는 약간 중품 정도의 그런걸 심을 수 있는 크기 잖아요 가루가 어 너비가 9cm 10cm 높이가 거의 11cm 10cm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품 정도 예쁜 아이들을 심어서 5만 2천 2백원이면 거의 뭐 하나에 음 5천원 조금 넘는건데 이런 도드라진 요런 무늬 요런 무늬를 사기가 힘들죠 5천원 정도 선에서 5,6천원 정도 선에서 이런 예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게 큰 행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거를 이벤트도 하고 행복한 꽃그릇 놀러가셔서 밴드 가입하시고 행복한 꽃그릇에 뭐 이거만 하분만 파는게 아니에요 여러가지 다육이 하추에 관한 그런 물품들을 엄청 많이 팔아요 제가 밴드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거기 찾아가셔서 예 많이 많이 예 아이쇼핑 하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쁜아이들 구종 구종 세트 네 보여드리면서 이벤트도 저희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는 제가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게 좀 날씨가 덥고 해가지고요 좀 길게 할게요 예 예 7월 14일까지 7월 14일까지 15일날 발표를 할게요 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 영상에다 댓글 달아주시고 이벤트 참여하신다고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채널에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채널에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저희 채널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더위 잘 이겨내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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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